한국의 젊은 프로레슬링 단체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pws가 7월 23일 서울 홍대에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경기도 평택을 기반으로 하는 pws는 지난 2018년 출범하여 5회로 4년째를 맞이한 단체입니다. 2030 세대 위주의 젊은 프로레슬러들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기술들로 프로레슬링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 중인 단체입니다. 최근 이태원 공략을 시작으로 서울의 새로운 공연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pws는 7월 23일 오후 7시 홍대 네버 마인드 펍에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pws 챔피언 조경호와 킹오브 코리아 챔피언 징계성을 비롯해 kzx 김남훈 하다운 김미르 임현빈 매드불 등 국내외 정상급 레슬러들이 참가하는 이번 쇼의 티켓은 pws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쇼의 티켓은 pws는